꼬물꼬물, 꼬물꼬물 귀여운 꼬마 친구네. 손에는 채만 가지고 있네.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아. 으이, 점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 우리가 점을 선으로 이어서 친구의 물건을 되찾아주자. 점을 이으면 과연 뭐가 될까? 자, 1부터 출발. 1에서 2로 쭉. 2에서 3으로. 다음은 3에서 4. 4에서 5로. 이게 뭘까? 계속 가보자. 5 다음은 6이지. 6 다음에는 7. 7 다음은 8로. 8 다음에 9로 쭉쭉. 이제 마지막 숫자만 남았어. 10. 10. 10에서 다시 1로 가면. 우와, 둥둥둥. 소리가 나는 재미난 물건은 북이었구나. 이번에는 북을 예쁘게 색칠해볼까? 어디 보자. 이 색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쑥쑥쑥쑥. 역시 딱이야. 아주 잘 골랐어. 우와, 멋진 그림이 완성됐어. 북을 친구에게 주자. 다음에도 같이 재미있게 그려보자. 고고자. 안녕. 안녕.